남자 따윈 필요 없어요 나에겐 일이 있으니까 반항이야? 붕어 새끼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삐팅으로 쫓아내면 내가 뭐 서운해? 그 개자식을 상사로 만나는 건? 너 황주윤 팀장하고 아는 사이야? 넌 나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 이 생각을 아는 적도 없어 굳이 따지기 싫지만 고 씨 지금 제 팀입니다 굳이 따지실 거 아니면 따지지 말죠? 팀장님하고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네 때문에 일에 문제 생길 거 같아? 강 팀장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날 좀 잘 보라고